샵에 좀 들려볼까요? 60원 더블캔 너무 아 이거 이거 엠캔이 좋은데 이거 하나밖에 못사니까 좀 꾸졌다 2캔 2캔 두개 가자고? 그러자 그러자 형님 브루스 보고싶어요 아 저 다른 캐릭이요? 유튜브가서 보이세요 유튜브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고싶으면 거기서 봐 내건 없으니까 자 펌프맨에 보호막이 생겼기 때문에 물에 약한게 뭐냐 바로 전기죠 전기 전기 스트라이크맨 아니고 니트로? 불? 물에 약한게 불 아니겠습니까? 니트로 아니면은 솔라맨인데 니트로 니트로가 불이야 솔라도 불인데 이거 태양인데 먹을까? 니트로인거 같애? 니트로 오케 전기 전기야 그게 불이라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합니다 고고 호잇 타잇 아 저 녀석 또 있네 쓰레기 같은 녀석인데 방패맨 허접이에요 아 뭐야 무식한 녀석 돈 먹고가야지 아껴 써야돼 아쟤 저놈이 날아다기까지 하네 출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 아 빨리 지나가자 아 뭐야 어떻게 해 아 아 아 계속 오는데 앞으로 가도 계속 계속 오는데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죠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죠 조통사고란에 뭐야 아 다행이다 어차피 죽었어야 됐네 잘..잘 됐어 영목심이어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로 보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쏘면서 갈 필요가 없는게 저 녀석의 그거예요 앞에가 방어막이야 이건 그냥 안죽이는게 낫네 죽이면 총을 하나쏘지 야비야비 아 야비가 주말이라 좀 상태때 안좋을 것이예요 20원 이 놈도 처리하고 가야되 아 뭐야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나 이거 못막네 아이 씨 점프를 많이 해야되니까 빨리 뛰어야되 계속아 아유씨 아유씨 이케 쓸까요? 이케 쓰지말고 꿀맛 으아악 으아아악 야악 이건 아니네 구글 여기서 bits dép 어잇 어 타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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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럴줄알았어 더러운게임 한두번당하나 안바꿔도되지? 난 그게있으니까 헉! 되게 큰데요 저건? 흐흐흐흫 야 저건 점프해도 저게 낑기겠다잉 저거 어떻게 하라고? 두번 떠야된다고? 아 저 위로 가는 길이 있네 저 위에 천장에 근데 저길 어떻게 뛰지? 거리가 안될텐데 점프력이 안될텐데 웃으라고? 안부셔지는데? 대점프로 가자고? 오케이 좋은생각이야 허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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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멍멍아 여기 멍멍아 다 빨리 가봐 여기로와 오케이 어어? 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아 거리가 모자라 누가 멍멍이 하라 했냐 어? 확실하지 않으면 호수 두지 말라 못들었어 아 다행이다 세이브돼있다 아 정말 다행이네 탁 탁 바바박 탁 탁 바바박 갑니다 탁 탁 바바박 탁 탁 바바박 탁 탁 빨리 빨리 탁 아이씻 맞어 그냥 탁 아 몰라 맞어 그냥 탁 탁 탁 아해 탁 아아하 빨리가 빨리가 아이씻 아하하 아아 아파 하앗 아하하아 흐 올라가야 돼 아 Alle 언제오는거요? 저거 마지막 곰지간 개점프해도 되겠다 올라가야돼 마지막 올라가야돼 왜 안오지? 여기저기 갑자기 안와 빨리가 빨리가 아유 진짜 이씨 아유 아유씨 아아아아 이번 스테이지는 저거네요 이번 스테이지는 저 차에 적응을 해야된다 차에 공갈당이냐고 어거너스님 감사합니다 슈가 나오셨네 자 좋아 점프로 피하고 오케이 아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끝입니다 이런 게임은 멘탈이 흔들리면 못개 호잇 자 이거 보호막하고 점프 어? 피 괜찮아 더 많이 찼스 아 아 이거 뭐 피하겠지? 제자리 점프해야되나? 제자리 점프해야되겠네 어 제자리 점프네 적응됨 오케이 익힘 저 녀석 제자리 점프해야되나? 먹어야 돼 비싼거거든요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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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흐 흐흫흑 아앗 으흐흐흐 ragon 음 자 천천히 호잇 오 이거 많이 쓰면 안되는데 근데 와 정말 박자감각 너무 없으시다 저 날아다니는 놈 때문에 헷갈려 얍먹구 제발요 제발요 자라떼 먹먹아 먹먹으러 가자 그냥 아이씨 아 안돼 말리기 시작했어 말리기 시작했어 아 말리기 시작했어 아 망했어 이거 왜 박자를 못 맞추지 괜찮아 천천히 하나 둘 오잉 아 뭐야 왜 때리지 지금 몇목숨 남았죠 영목숨 죽는게 날거 같은데 가봤자 중간에 세이브해봤자 죽을텐데 요거나 익힙시다 요거나 제자리 점프해 그냥 오면 빡고 빡빡 점프 뛰면 돼요? 아니네 아 더 빨리 뛰어야 되는구나 아래 표지판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래요 미치겠네 아 어떻게 하냐고 아이씨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박자야 박자 박치라서 타이밍 읽어야 돼 타이밍 어쩔 수 없어 천천히 할게 천천히 타이밍 또 조리나 하나의 김종안 빵빵 끝나고 그래 빵빵 할 때 더 빨리 나이스 어어? 나이스 여기 너무 가까워서 소리 들리고 뛰면 죽네 여기서는 개를 씁시다 여기서는 개를 씁 답답하다 하지마 난 얼마나 답답하겠니? 나도 답답해 흐흐흐흐흐 빵빵 아 근데 이거 쓰면 안되는데 이거 보스같아 써야되는데 남은 더블캔 쓰면 되지 뭐지 아 소리했다 소리 날 때 떼었다고요 저거 아이씨 야 아이템 써 그냥 힘들 땐 이 캔이지 마셔 마셔 저 와봐 와봐 아 아 괜찮아 맞어 그냥 아우 아 맞으면 안되는데 돌아볼 아 멍멍이 심리 캔 간다잉 하나 둘 셋 넷 허잇! 아 아 살았다 천천히 이게 문제야 두번 뛰어야돼 이걸 첫번째도 힘든데 두번 뛰어야돼 이거 고통 그 멍멍이 나는 멍멍이 언제 나와 나는 멍멍이 날아서 가는게 낫는데 위의 신호등이 있다고? 저걸 눌러야된다고? 저거 어떻게 눌러야 저거 위로 못가는데 혹시 공격하면 되나 이걸로? 아아아아악! 어 이걸로! 그래그래 아 안맞네 여기까지 이정도? 아아 저 녀석이 하이 하이 개꿎었어 신맨 트럭주 트럭에 없어지는 멍멍이 밖에 없다 저기 올라간 다음에 멍멍이 부른 다음에 멍멍이로 점프 돼서 저기 위에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서 죽는거는 답이 없어 오케이 하나갑니다 하나 둘 셋 하이! 하이! 멍멍이 하이! 하이! 멍멍이 하이! 하이! 죽였다! 석세스 됐어 세이브돼있으니까 이제는 영목숨이야 무조건 깨야돼 여기만 지나가면 볼쓴거 같아 아 에너지가 없네 칠멘 먼저 하자고 이거 아니야? 괜찮아 맞아 이거 맞고 이케 믿고 간다이 맞아 그냥 야 점프고 보고 할수있을땐 하고 한방에 죽는다 가시 조심해 맞아 이거 맞아 맞고 맞고 덤벼라 세상아 덤벼 잠깐만요 이렇게 가자 나만의 궁량으로 가는거야 이케 한번 쏴주시고 멍멍이 잠깐만요 아 이거 한대 맞겠군 괜찮아 뭐 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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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무 됐다 뭐야 근데 여기로 가는거 아니잖아 밑으로 가는거야? 아이씨 쓰레기같은 게임이 진짜 여긴 이제 저걸 타고 가는거 같은데 그쵸? 타고 가는거야 타고 가는거 탑니다 어우 글렀다 에ONG 에IP 하핳 하핳 하하하하 하하핳 아악 ız 타이밍 알음 아! 저 녀석이 문제야겠네 투구모 녀석 아냐아냐 이거 해야돼 맞아 이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게 약점이야 니트로맨 약점 아니라고? 아니에요? 뭐라고 불안이야 됐다 이거는 쉬워 더 빨리 떠야돼 왜 안오지? 어? 뭐야 위에 신호등 됐구나 왜 안오나 했네 여기는 왜 신호등이 없어 멍멍아 멍멍아 빨리 아 돈 먹지 말고 가 됐다 세이브 됐고 호잇 됐어 여기 저장됐어 저장됐어 어? 아 죽여야 저장되는건가? 자 자 저거 좋다 알아서 채워주는거 저거 무한이네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니트로 불안이야? 니트로 불안이야? 니트로 막 터지고 뭐 그런거 아니야? 폭탄 신호등 신호등 맞았다 신호등 맞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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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쿠어 아야쿠어 삐용 아 저거 먹어야되는데 비켜 멍청아 아 비키라고 됐다, 됐다 세이브됐죠 그거 불 끈다잉 한방에 노려서 허를 노린다 하시게 내 게이지 어? 안맞았다 아 안맞았다 아아 가자 가자 아! 여긴가? 여긴가 보네 여기 저장이네 여기 됐다 일단 여기 세이브 될거지 맨목심이지? 아 이 정도였어 하나 둘 허잇 전혀 어림도 없군 됐다 흠 흠 아 안될거야 내가 왜 롱멜한다고 그랬지? 롱멜